토코야 안녕! 슥 지 토 하 아임 그룹 와 진짜 잘한다 아니야 아니야 찬이 형 진짜 잘해 찬이 형 한 번 보여줘 찬이 형 한 번 보여줘 찬이 형 한 번 보여줘 찬이 형이 아임 그룹룹랑 보러 가자 아임 그룹랑 따라와줘요 레디 액션 그룹 눈뜬 진짜 웃겨 우리 유스테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었어 어 안녕 안녕 토코 인사해 오랜만이래 토코야 어제도 봤거든 아 그러네 같이 연습하겠니? 오케이! 5, 6, 7! 조급할 필요 없어, 마우페이스 하지마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승민이 머리, 모자가 너무 잘 어울려 개인적으로 승민이 모자 쓰는 거 추천 아 찬성 하니도 있네 하니는 오늘따라 좀 더 다람쥐 같네 강했다 그루트씨가 계시네요 어 그루트? I am 그루트 I am 그루트 I am I am I am 그루트 custodn2 GM 야 th 아 보나마은 혼난다 i am 그루트 i am 그루트 ㅋㅋㅋㅋㅋㅋ 어디 채널 따라해 아이엠 굿 나이엠 굿 그른도 화났어 위 이해니 현지 읽고 있었어 네וכ 이해니 옷 의상이 정말 초록초록하네 저는요? 노랑노랑해 뭘 더 바라냐고요 라이드 치킨 라이드 치킨 볼 수 있잖아 스트레이킷 이렇게 못 써주는 거 같아요? 당신도 스트레이킷이에요? 그렇다. 형, 멋있어요. 어, 잠깐만. 지금...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요. 형, 이거 다른... 아, 아기 입은다. 죄송합니다. 약간 턱 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 아, 나도 약간 글로 표현하는 게 아주 맛있어. 난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맛있어. 맛있죠? 와,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말로 표현하네. 사랑해. 아, 나 왜 이렇게 떨려요, 이거? 뭐지? 왜일까요? 형한테 해봐. 싫어해. 진심이 완전 느껴졌어요. 이런 걸 이럴수야겠다. 형한테 싫어해로 진심이 완전 느껴졌어요. 싫어해. 아니죠. 아, 여기 창순이 형 누가 싫어해. 일단 메모지에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쓰고 원래 스포츠카 하지 않았다면 생각했다고 이거 받았다. 이거 받았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어깨, 그건 안 돼요.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그루트 깽큼만 해. 아이엠 그루트. 깽큼만 하라고. 그루트의 펀치를 맡고 싶나요? 아이엠 그루트. 자엠 그루트. 여러분 지금 어디가 가고 있죠?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지금 저희는요. 아이엠 그루트. 지금 우리가 아이엠 그루트. we are 그루트. we are 그루트. we are 그루트.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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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 네 소개 주세요 네? 소개 주세요 뭔 소개요?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요 아이애그루트 아아아아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냐면요 어디? 숙소 아아아 네 맞다 숙소 하고 있습니다 숙소 물에 안 식죠 아이고 엉덩이가 정말 뜨거워요 이거 보셨던 일인가요? 누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누가요 이 한여름에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줬네요. 아이고 들켰네요. 아 우리 현진 씨. 형 추울까 봐 그런 거죠? 다현한테 감기 올려면 안 돼요. 아 우리 현진 씨 정말 형의 감동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카르말라더의 하리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아 요즘 정말 아름다죠. 스트레이키즈 모자고 왔습니다. 네 한 분씩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임 그루트. 네.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네. 아 네. 저는 오늘 엠씨를 맡게 된 아이엠 그루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방금. 아 정말 뜨거워요 엉덩이가. 방금 음방을 끝내고 오셨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커플링곡 불면증 어떠셨나요? 아 또 마지막을 또 완곡으로 장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요? 랜덜 쭈 챔피언에서 정말 챔피언처럼 불면증 막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럼 소리 지르는 네가? 깍 깍 깍. 여러분 그새 또 우리 현진 씨가 어? 우리 어? 형을 위해서 신발로 가려놓은 채로 엉따를 켜놨어요. 아이고. 현진 씨 이거 못 볼 줄 알았죠 제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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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못 볼 줄 알죠 제가. 맞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현진 씨. 현진 씨 내가 못 볼 줄 알았냐. 아 왜 그러냐 형 감기 걸릴까봐. 아 맞아. 걱정해주는 거잖아요 걱정.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네? 그루트는 어떤 생명이죠?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아 그러면 그루트는 이름이 뭐죠? 아이엠 그루트. 왜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엠 그루트.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앨범이 아이엠 나시였고요. 두 번째 앨범 아이엠 후였고요. 세 번째 앨범은 아이엠 그루트. 세 번째 앨범은 아이엠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쓸말이 없어졌어요. 안녕. 안녕. 안 보인다. 안 보이잖아. 자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요. 안전벨트를 매버렸어. 얼굴아 보여라. 자네 내가 보이느냐. 이런 비교 다윈 의미 없잖아. 토토야. 너도 눈뽕. 너무해. 반승. 반승. 스칸. 우리 오늘 파랭이들이에요. 파랭 파랭. 맞아.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이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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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코야. 싫어. 마포구. 진짜 밝다. 부럭네. 한지성. 왜 그렇게 밖에 안 나요 형님. 오케이 다시 다시. 잘생긴 내가 나오니까 바로 포커스가 되는구만. 놀라서 눈 뜬 거야 카메라가. 다리. 2, 3. 이리노. 사이. 이리노. 이리노. 어? 너부터 오버가 알아? 몰라. 의진이 형 조용히 없을 거냐는 거 봐. 마음이 아프다. 아 형. 의진이 형을 유혹해 보자. 그래서 내가 어제 형 하루 만에 포기한다고 내가 말했단 말이야. 형. 형 지금 만약에 다른 씨밖에 안 됐어요? 형 그럼 내일 오빠가 없다니까. 맞네. 다른 씨밖에 안 돼. 형 1시부터 안 먹기로 했잖아. 안 돼. 그리고 이거 이따 하고 이따 가서 안무에서 타면 다 사요. 오늘 내 의지는. 이번에 내 의지는 강력하다고. 이제 하스프라닉. 응. 우와. 우와. 뭐야. 햄버거는 다 구웠어요? 진짜 빠르다. 햄버거 하나라니 형님께는 한 입꼴이었어. 아. 우진이 형은 하모니카 보이고 있어 지금. 맛있게 좋은데? 나 떨려. 이틀 후에 육상대로 해. 나도 떨려. 나 60m구나. 진짜 떨리겠다. 나 60m라고 하고. 와 현지. 아니 형은 별로 안 떨릴 것 같아. 형은 약간 정신장이야. 아니 형. 나도 떨려. 내 첫 타락자는 황찬. 두 분한테 타락자는 현지사. 네. 손 잡고 나가서. 잠시만. 야 너만 좀 죽은 척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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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러고 있어. 야 너만 또 떨어. 일어나지 말고. 달로 일어나지 말고. 달로 일어나지 말고. 인정. 근데 내가 진짜 다루어진 거야. 나 중학교 때 맨날 넘어. 야 근데 진짜 난 진심으로 한 번 해. 너만 좀 죽은 척해 나. 앞으로 너만 그 사람으로 가봐야겠다. 하늘이랑 나랑 그거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또 싫어갖고 올게. 아 근데 이게 진짜 장난 같지? 진짜 다루어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그냥 백종원씩 얘기하는 거야. 나 감칠 안 먹어. 얘는 이렇게 귀엽게 먹어요. 용복이가 뛰어야 되는데. 용복이 안 돼. 용복이 뛰는 거 웃기다 뭐. 이름표에 용복. 야 그거 주문 제작 안 되냐? 트리키즈. 용복. 용복 선수 띕니다. 어 용복이. 용복 선수. 어 용복이. 찜arım. Pennyt 90 beimHAHAH 이거 뭐가 부족하려고. 형님 지금 리누형 운동해요. 아니요 운동해야 돼요. 형. 어 리누형. naturalitated 윈관 問을ту. 진짜 운동할 때는 운동해야 돼. 자쿡 먹게 되네. 자쿡 먹게 돼. 나도 모르게. 구 biblical discord 미나 삼계수 속완보와 모른다는 senators 중에서 국수수EROapeusan 시문BR 맛있게 드셔. 감사해요. 겁나요? 수하 sinks 먹을래? 저 형 한국말 잘 몰라. 최대한. 현진 형 넘어지면 죽은척해. 알겠지? 현진아! 빵 하면 의학이야! 우리 쳐다보지 마! 진지하게 임할 것 같아. 아니 진지하다. 진지하자! 진지하게 해. 진지하다가 꼴 자랑 부끄러워. 아니면 꼴등할 거 없으면 차라리 귀엽게 꼴등해야 돼. 맞아. 너 혼자 그거 하면서 화들. 스타트가 잘못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해. 그래, 스타트 자세로 가. 자, 준비됐어. 더카야 나 보이니? 오, 약간 보이는데? 오, 예. Hello, 더카야. You see me? I see you, too. You see me?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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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짜자잔. 현진아. 응? 욱스. 응? 이현이 가운데 껴가지고 얼굴만 중동 떠다니네. 아, 이현아 안녕. 오늘 얼팍샤들 세 번이나. 아, 귀여워. 세 번이나 했네요. You're using 얼팍샤? 아니? 예쁘게 나왔다. 아하. 그럼 이에서 찍어야 해. 그거 맞아요. 내가 토커야, 넌 내가 부담되니? 어. 너는. 안 될 수가 있나. 너는 내가 부담되니? 지금 내 상황이 뭐해? 어이.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다. 이현아. 왜? 너는. 어. 너 뭐야? 나. 이현이. 이현이. 이현아. 오늘 수고 많았어. 왜 그래 나한테? 갑자기 왜 잘해줘? What did you say? 독하야 찬빈이 본무숨이 나왔어. 무서워. 무서워. 무다워. 우리는.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 네. 저희 가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우리는 말이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